안녕하세요. 저는 네오크레마의 영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기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20년 정도 된 회사인데 기능성 당류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섹션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당류 저감과 관련되어 있는 팔라티노스 시럽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 제품을 선보였다면 100%와 효과와 유사한 하지만 당류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감미가 좋은 팔라티노스 시럽이 첫 번째 제품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실시간 검증도 많이 나온 소재가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 소재들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 중에 장점만 보완한 저희의 네오고스라고 하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효과가 좋은 달락트 올리고당이라는 소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저희 몸속에 있는 많은 균총의 먹이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최근에는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피부 쪽에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걸 확인한 후에 식약처에 개별인증도 신청한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건강이 있는 식품 같은 경우는 맛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는 소재를 맛있게 도와줄 수 있는 소재를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로서 사탕수수 추출물과 시스케인 염산멸을 형국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히 재미있을 소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린라벨이라는 캐치프레이로서 지금 국내에서 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인증을 갖고 있고 국내외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네오프레마를 관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